대구 전역에서 프리미엄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서한 이다움의 성공 파워가 올 연말 대구 북구를 뜨겁게 할 전망입니다. 복현 3차 서한 이다움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, 5개동 아파트 392가구로 11월 중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일반 공급을 합니다. 복현 3차 서한 이다움은 대구 3대 교육 명문 중심에 자리해 교육 걱정 없는 입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또한 500m의 복현 오거리에 풍부한 생활 문화와 대불공원 등 휴식 공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. 복현 3차 서한 이다움은 생활 프리미엄이 높고 미미 및 희소 가치가 높은 중소형에 자연과 소통하고 전망을 극대화한 혁신 평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와 더불어 2층 높이의 필로티 설계, 생태 주차장, 다양한 운동시설 및 테마파크로 도심 속 쾌적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